두구여 선수 이지훈 선수가 짧게 근처 줬구요 다시 밀어줍니다 오른발 크로스 아 이게 높았어요 들어갔습니다 자 이리 형 어떤 선수에게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대로 자 어떤 선수의 득점인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그대로 골문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수적 열세 있는 청우회가 이 추가 골을 만들어내면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이 한 골은 굉장히 좀 크게 무게감이 다가올 것 같은데요 골키퍼 입장에서는 시선이 유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자, 이 공이 아, 수비 다리에 맞았는데요 자체 골이에요 수비수 다리에 맞고 불절되면서 자체 골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체 골은